세계 불교를 가다 오늘은 캄보디아 불교 첫 시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국교입니다 인도의 원형 불교를 잘 계승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실론, 시리랑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입니다 이들 나라의 불교 전통을 상자부 불교라고 부릅니다 테라와다라고 해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의 특징은 빨리어 경전이 3장 띠삐따타카라고 해요 띠삐따타카 산스크르트는 띠삐따타카 3장 경률로래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도 이 상자부 3장을 아가마, 아함이라고 해서 한약을 했지만 인도에서 대승불교 사상과 이론이 발전하면서 아함은 소승이라고 낮춰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시기가 기온 전후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5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승사상이 흥기한 것입니다 이런 불교 사상적 기루가 그대로 서역을 거쳐서 중국에 전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등의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으나 근래에 이르러 원전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빨려대장경의 사부와 한약대장경의 사암의 비교 연구에 의한 원시불교의 참 뜻을 구명하려는 경향이 생겨서 뛰어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암이 한약되었지만 크게 주목받는 경전체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한약된 사암은 장암, 중암, 자바암, 증일라암의 사종의 암경을 말하는데 장암은 장경 30경을 포함하고 있고 중암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222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잡암은 소경 1362경을 증일암은 서품을 제외한 473경이 1에서 10일까지 법의 수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암의 상당한 빨려문어는 4부는 장부 34경 비간닉가야라고 그러죠 중부 마지막닉가야 152경 상부 2875경, 정지부 2198경이고 4부에 소부 15경을 추가하여 5부니가야라고 합니다 이런 불교의 경전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불교에 대한 맥락이 잡힙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현대불교를 논함에 있어서 현재 캄보디아 불교는 상자부 1세기이지만 과거에는 대승불교권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자부불교가 본격적으로 정립된 시기는 13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승불교가 한때 널리 퍼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세에는 크메르 루즈 기간 말고는 상자부 불교가 지금까지 95% 캄보디아인들을 주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태우고 있는 캄보디아 왕국은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국이지만 한때 크메르 제국을 건설했던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크메르 제국 때 세운 앙코로왓은 너무나 유명한 관광유적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앙코로왓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이 아닐까 합니다 앙코로왓은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불교 사원이 된 특이한 사인을 갖고 있는 종교 사원입니다 앙코로는 지명입니다 지명 앙코로는 크메르 왕국의 수도였는데 산스크르트로는 나가라에서 온말로 도시라는 뜻이죠 앙코로 시대는 802년 자야 발음한 2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크메르 힌두 군주로서 스스로 신왕 갓킹이라고 그러지 이 절대 군주국은 14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351년 아유타야 시암 태국이죠 에 무너졌고 1431년에는 시암의 약탈로 많은 인구가 남쪽의 롱백이란 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앙코로 도시는 앙코로와 사원과 함께 숲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호수인 톤레삭 호의 북쪽으로 시앤렙시가 바로 앙코로와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도 고고 조사구 에켈로지컬 서베이 오브 인디아에서 1986년과 1992년 사이의 발굴을 수행해서 지금은 이제 모습을 찾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관광객들이 물밑듯이 몰려들고 있는 관광입니다 앙코로와스는 캄보디아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의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힌두의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앙코로와스는 남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남인도 힌두 건축 양식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크메로 왕국은 지금의 라오스, 베트남, 태국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강국이었습니다 크메로 왕국 최대 유사는 앙코로와스와 바이온 힌두 불교 혼합사원 유적입니다 바이온 혼합사원은 12세기 후반 자이아바르만 7세에 의해서 세운 앙코로톰 유물군 가운데 있는 대승 불교 사원입니다 크메로 왕국의 최전성기에 세웠던 건축물로 건축기술과 건축미학은 세계적입니다 자이아바르만 2세는 스스로 전륜성왕이라고 선언하고 왕중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앙코로와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앙코로와스 건축양식은 인도 남부 드라비다 건축에서 타밀족이지 않습니까? 남인도에 말이에요 앙코로와스 사원 건축은 인도 중부와 남부 힌두교와 불교 인도 건축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고 인도에서 건축기술자들이 와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인도 힌두 불교 건축 양식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제하고 이 건축물을 감상해야 합니다 앙코로와스는 수미산을 상징화한 건축물입니다 수미산은 수메르 마운틴 수메르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황금과 은 유리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후 중턱에는 사천왕 정상에는 제석천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힌두 신화의 대바신이 사는 신궁으로 상정하고 세운 건축물입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도 왕으로서 거의 40년간 제의하면서 앙코로톰과 바이온 혼합사원을 건축했습니다 13세기가 되면 앙코로와스는 테라와다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사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6세기부터 정글 속으로 방치되게 이릅니다 13세기 중국 원나라 주달간이라는 사람이 원성종 테무르칸 때의 관료로 원나라 사신으로 당시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을 둘러보고 여행기 질라 풍토기를 썼습니다 그는 1296년 8월에 앙코르에 도착해서 1년간 머물면서 당시 국을 통치하고 있던 인드라바르만 3세의 곁에서 1297년 7월까지 머물면서 기록을 남겼지요 그의 조선은 현재 크메르 제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바이온과 바프현 앙코로와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며 당시 풍습과 일상생활에 대한 기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양인으로서는 포르투갈의 가도리 안토니어다 막달레나 신부가 1586년에 앙코를 방문했다고 죽기 전 한 역사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방문학자이며 탐험가인 앙리 무오에 의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경로는 푸난왕국 때입니다 푸난왕국은 분하망국이라고 그러죠 분하망국 힌두교의 생인들에 의해서 초기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크메로왕국 시대에 지금 태국과 미얀마 지역에 있었던 드바라와티와 하리푼차이의 먼왕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먼왕국은 1200년간 타톤왕국 폐구왕국과 후 폐구왕국으로 존재했던 왕국이지요 크메르 역사에서 1000년간은 주로 힌두왕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지만 가끔 불교도왕이 통치하기도 했는데 푸난왕국 자야와르만 1세와 7세 때 대승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크메로왕국 때의 슈라와르만 1세 때는 불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들어왔는데 힌두왕과 이웃 먼왕국의 치하에서입니다 캄보디아 불교사는 이처럼 대승과 상자부 전통이 교차하면서 힌두까지 함께 섞여진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세에 이뤄서는 상자부 불교 전통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캄보디아 불교를 소개하면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나 할 거 아니면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나는 연구 유학에서 서양학자들에게 한 가지 영향을 받은 것은 현장 탐사 현장 답사는 아들이었습니다 휠드 학습이야말로 도서관에서 섭렵한 자료나 탁상에서 쓴 논문이나 에세이를 보다 확실하게 고증하고 실감을 더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문학상의 연구에서 어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인문학은 문사철이란 상투적인 말만을 들어온 테였습니다 불교계에서의 글쓰기 흐름도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상력의 논문 제조만이 정도인 것처럼 여기에 왔었는데 서구학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구의 유명한 불교학자들은 어학학습이 먼저였고 어학소양의 기초한 문헌자로 섭립이었습니다 현장 답사나 탐사 내지는 학습을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서구의 어떤 학자가 테라와다 불교를 전공한다고 하면 첫째는 테라와다의 경전어인 빨려공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자부 국가를 다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를 가능한 자주 방문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각종 세미나들에 참석하고 비구들과의 접촉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상자부 승가에 입문해서 직접 비구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매진하는 학자들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론 무장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학문적 원축과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불교 분야에서는 일반 학문 분야와는 다르게 종교적 체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첫째 석학을 잘 만나야 하고 좋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적 도움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모래 속에서 금을 찾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학문적 위협을 이룬 분들은 가히 입지진적인 인물들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즉 머리는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연구자들 위해서 장학 제도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의욕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남은 나라 이야기이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학위를 받고서도 연구할 수 없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캄보디아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8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정작 태국에서 비구 생활을 할 때는 캄보디아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커메르 루주 기간이라서 갈 수도 없고 캄보디아 비구들이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파리의 라오스 사원 아잔 마하타원 대선사 문화에서 사마타를 연마할 때 파리에 있는 캄보디아 담마윳 보수파죠 소속 비구 부크리 비구 부크리가 와서 마하타원 선사를 뱉고 가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는 1991년 캄보디아 담마윳파의 생가라자가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민자들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고 사원도 몇 개 됩니다 캄보디아의 정정이 불어나고 정치적 격본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불교는 침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앙코로와 사원이 공개되고 서서히 캄보디아 불교 또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2003년 4년부터 2014년 앙코로왓을 방문하고 이후 국제회의 등에서 캄보디아 비구들 접하면서 캄보디아 불교는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가 상잡으로 선약이 된 것은 13세기 이후인데 현재는 95%가 상잡으로 불교가 되었습니다 중요하죠 13세기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역사나 불교를 접하려면 크메를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불어나 영어권의 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고 고대와 중세의 역사는 중국 자료입니다 불교 자료도 프랑스어로 된 자료를 접해야 하는데 프랑스어 실력이 좀 궁금이 있나 아무래도 영어권 자료인데 이안 하리스가 쓴 캄보디안 부디즘 히스토리 앤 팩티스라는 책을 얻게 되어 그나마 캄보디아 불교를 소개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푸난 왕국 첼라 왕국 크메르 왕조를 거쳐서 암흑시대가 전개되고 19세기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한 다음 1953년에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불교사는 크메르 왕조 중 후반기에 대승과 힌두에서 상자부로 전환하게 되어서 암흑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도 상자부 불교가 그대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크메르의 언어는 이제 몬 크메르 어족이죠 크메르 언어는 빨리와 산스크르트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일반 서민들의 언어보다는 왕실이나 관청에 관하해서입니다 타이 태국이죠 라오 베트남어와도 상호 영향을 받았고 크메르 문자는 인도의 브라미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남인도의 빨라와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빨라 왕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친 남인도 왕조로서 아리안 계통의 북인도 왕조들과는 다릅니다 남인도의 타밀족은 원주민들입니다 북인도의 아리안과는 언어체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문자는 아리안의 브라미 문자에 영향을 받아서 창제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무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빨라 왕조는 자바, 지금 인도네시아 몬, 브라마, 크메르, 타이, 라오스 등의 문자에 직간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문자는 남인도 빨라와 왕조의 문자에 영향을 받아서 1,600만 캄보디아 인구의 90%는 크메르족이지만 메콩 삼각주의 70만 정도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고 20만 정도의 중국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를 몬, 크메르족이라고 하는데 몬족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자부 불교를 수입한 중족이죠 이들은 주로 하범하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태국 남서부 일부 지역에도 살고 있고 캄보디아의 푸난 왕국 시대에는 캄보디아 영역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크메르를 몬, 크메르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